자 나이키는 회계 년도가 좀 다릅니다. 지금 오늘 발표한 것은 그쵸 2024년도 44분기 실적이에요. 이제 현재 분기는 2024년 회계 년도 14분기 입니다. 현재는. 그래서 지난 44분기 실적 발표했어요. 발표했는데 쭉 나와요.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으시면 되고 제가 이거를 조금 쉽게 요약을 했습니다. 자 revenue는 12.83 나왔고 근데 시장 예상치는 12.59 였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어요. 여기는 예상치는 안 나와요. 시장에서 얼마큼 예상했는지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예상치를 좀 넣습니다. 그래서 예상치는 12.59 billion 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. 얘가 여기다 B를 넣어야 겠어. B를 안 넣었어. 상회를 했는데 이거는 7분기 7분기 연속 매출 revenue 에서는 상회를 한 겁니다. 매출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. 그 얘기는 뭐냐. 그 얘기는 나이키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에요. 대신에 earnings EPS 이익이죠. 이익이 시장의 예상치가 81센트 였는데 66센트밖에 안 나왔어요. 그래서 이거는 뭐죠. 많이 판매를 했지만 그리 썩 이익을 잘 챙기지 못했다.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. 근데 이게 3년이다. 뭐가 3년이에요. 이익 미스. EPS 미스가 난 게 지난 2020년도 6월이었어요. 그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미스가 나왔습니다. 2020년 6월에 발표했던 4.4분기 실적에서 earning 미스가 나오는데 그 이후로 처음으로 3년 만에 미스가 나왔어요.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. 자 gm. gm 뭐에요? 자동차 회사 아닙니다. gross margin이에요. margin. gross margin이 지금 지난 분기 대비 140 bp가 떨어졌어요. gross margin이. 이유를 보면은 뭐 물류비. 물류비. freight. 로지스틱스. 이런 쪽이 원인이 됐고요. 거기다가 또 재고 밀어내기 하기 위해서 DC. 디스카운트. 그렇죠. 디스카운트도 많이 했고. 거기다가 FX. 강한 달러로 인해서 여기서 로스가 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gross margin이 마이너스 140 bp가 나왔다. 그래서 가이던스를 이제 earning call에서 나왔는데 earning call에서는 2024년도 이제 지금 2024년도에 회계년도에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장을 미드 싱글 디젯. 그러니까 5% 약간 4%에서 6, 7% 사이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랍니다. 그렇게 훌륭한 가이던스는 아니에요. 거기다가 Q1. 현재. 현분기에요. 나이키한테는 현분기에서는 gross margin이 가이던스가 어때요. 매출이 뭐 또또또하거나 조금 성장하는 모습. 한 2, 3% 정도. 이렇게 가이던스 줬어요. 가이던스가 이렇게 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. 나이키 주가가 earning call에서도 반등을 못하고 지금 마이너스 4% 때에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. 아마 애프터마켓 이게 아마 장 마감 후 아마 마지막 거래 상황일 거예요. 지금. 그래서 나이키의 특징이 뭐냐면 나이키는 보통 실적 발표할 때 earning call에서 가이던스를 줍니다. earning call에서. 그래서 보통은 확 빠졌다가 earning call에서 가이던스를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 이렇게 또 올라가는 경향이 원래 있거든요. 나이키는. 근데 약간 가이던스가 약간 실망스러운 가이던스가 나왔어요. 대신에 gross margin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거다. 그래서 그 다음 분기에는 현재. 지금 지난 분기에는 마이너스 140 bp gross margin이 나왔지만 개선이 돼서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75 bp 정도 될 거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개선은 되고 있어요. gross margin은. 그거는 뭐 좋은 거죠. 대신에 2024년도는 2024년도 fully요. 전체 2024년도는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. 자기네들은 프로모셔널. 프로모션. 할인 이벤트를 계속 할 것 같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얘기는 뭐예요. 2024년도도 최대한 조금이라도 있는 인벤토리 재고를 털어내는 한 해로 이용하겠다. 첫 번째. 두 번째는 2024년도를 나이키 신발 또는 의류 이런 거 판매함에 있어서 약간 이렇게 썩 자신감은 많이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를 조금 시사하는 것 같아요. 프로모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보면은 대신에 대신에 이 gross margin은 gross margin은 140에서 160 bp로 오히려 끌어올리겠다. 그렇죠. 그리고 gross margin이 이제 1.4에서 1.6% 개선되면은 그렇죠. 이 eps 부분도 조금은 개선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차이나 시장. 중국 시장이 그래도 성장을 한 16% 많이 했습니다. 16% 16% 성장했고. 그 다음에 인벤토리도 재고도 좀 많이 낮춰놨대요. 인벤토리 재고. 재고가 되게 많았잖아요. 많이 낮췄고 웬만큼 팔 만큼은 팔았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나이키한테는 다이렉트 세일즈가 있거든요. 온라인에서 실제로 직접 판매하는 거.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디지털 다이렉트 세일이라고 합니다. 이것도 지금 26% 신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런 건 되게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어 이걸 보면은 음 지역을 보는 게 중요해요. 지역. 북미 지역은 지금 5% 어 어 지난 북미 대비. 그 다음에 유럽 미들리스트는 3% 그리고 중국은 16% 로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전년 대비로 보면은 전년 대비 미국 북미하고 유럽 미들리스트는 괜찮은데 어 중국은 마이너스 4%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 대비해서는 아직도 어 별론데 지금 3개월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많이 그래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어 그래서 보면은 여기 항상 이 어 나오죠. 그러니까 환율. 강한 달러가 계속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. 이 글로벌 컴페니들한테는. 그래서 보면은 나이키 브랜드에서 푸트웨어 신발이 7% 그 다음에 나이키 포 기구가 있나 봐요. 11% 근데 이거 얼마 안 되니깐 규모가. 그 다음에 의류. 의류는 뭐 똔또이에요. 똔또. 브랜드를 보면은 그래도 마이클 조던 브랜드가 꽤 강한 것 같아요. 나이키에서는. 그래서 보면은 29% 전년 대비. 신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하여튼 그 나이키가 발표는 했는데 음... 나이키가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요. 어. 과연 나이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뭐 신발 관련된 업계 여러 회사도 있잖아요. 신발 관련된 업계는. 신발 파는 회사도 있고 신발을 어... 그 중계에서 판매해 주는 뭐 양판점 이런 회사들도 있고. 그쵸. 뭐 딕 스포링 굿스부터 시작해 왔고 뭐 푸트 락커도 있고. 그쵸. 이런거 대비해서는 지금 PE. 밸류에이션을 보면 굉장히 높다. 그게 월스트리트의 생각이에요. 과연 그만큼 프리미엄을 주는게 맞는 거냐. 프리미엄을 좀 줄이는게 맞지 않느냐.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리테일 쪽이 뭐 신발 이런 거를 잘 사람들이 요즘은 안 사니깐 그런 거를 조금 깎아 주는게 맞지 않겠느냐. 뭐 이런 좀 생각이 좀 있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지난번 푸트 락커가 실적 발표 해갖고 완전히 폭락 했잖아요. 푸트 락커. 신발 양판점이거든요. 근데...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다이빙 했어요. 여기서. 근데 문제는 푸트 락커에는 뭐 나이키 뿐만 아니라 뭐 아디다스, 푸마, 뭐 여러가지 팔아요. 신발들을. 근데 그중에 푸트 락커의 5, 60%가 나이키에요. 나이키. 푸트 락커의 5, 60%가 나이키 브랜드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푸트 락커가 어닝에서 보여준 이 모습이 실은 나이키한테도 분명 영향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과연 이 밸류에이션을 주는 게 맞는 거냐. 잠시만요. 나이키. 그걸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월가에서는 분명 실적 내용을 갖고 아마 다음 주에는 애널리스트들, 월가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아마 목표 주가를 다 낮출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그래서 100불 전후와 100불 이하 목표 주가를 내놓는 애널리스트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 밸류에이션이 지금 발표한 내용들 이 내용과 이 가이던스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얘기할 거고 그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을 낮추면 이 P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낮추면 어떻게 돼요? 주가도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은 어 이게 제 생각에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대략 그 목표 주가를 85불에서 뭐 105불 사이 또는 110불 사이로 목표 주가를 어 다 새롭게 내놓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물론 이제 좋게 보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뭐 120불 125불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만은 어 제 생각에는 100불 전후가 될 것 같아요. 100불 전후 100불 위 100불 밑 어 약간 목표 주가를 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나이키 실적 리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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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